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드시어 태진압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김영남 씨를 소개합니다 동반자 좀 주세요 서리 좀 이쁜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동반자 당신은 아가의 동반자 영원한 아가의 동반자 내 세계 최고의 삶 당신은 남이었어 저 살고 못 살고 가도 난 반짝하지 말 당신만은 사랑이고 영원한 동반자로 당신은 남의 동반자 영원한 동반자 내 세계 최고의 삶 당신만은 남이었어 저 살고 못 살고 가도 난 반짝하지 말 당신만은 사랑이고 영원한 동반자여 여러분 기분 좋아요? 진짜 좋아요? 자 기분 좋은 하우성 질러 다시 한 번 질러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세계 최고의 삶 당신은 남이었어 저 살고 못 살고 가도 난 반짝하지 말 당신만은 사랑이고 영원한 동반자여 타임찬 당신만은 사랑이고 있는 동반자여 당신만은 사랑이고 영원한 동반자여 박수 소리가 별로 안 나 시원하죠? 시원하셔요? 진짜로? 근데 여기 제가 오늘 예정에도 없었던 무대인데 영구 형이 오늘 미인분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왔어요 근데 노래 시킬지는 몰랐네 괜찮아요? 그러면 제 노래 PR도 할 겸 이렇게 해서 올랐으니까 카리스마 김이라는 노래에요 제 노래가 근데 들어보시고 괜찮으시면 박수 치시고 별로다 그러면 박수 안 치셔도 돼요 아셨죠? 네 술이 틀어 탄다 쭉쭉쭉쭉쭉 뒤에 쭉쭉쭉쭉쭉 요건 우리 관객님들 이렇게 몫이니까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술이 틀어 탄다 열 변하네 배랬어 배랬 형님 나 노래 안하나 야 여기 지금 우리 의장님 봐라 의장님께서 이 노래를 듣는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아 그래요? 의장님께서 이 노래 들으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술이 틀어 탄다 쭉쭉쭉쭉쭉쭉쭉 이렇게 해줘야 돼요 사랑은 아무나하나 사랑은 아무나하나 아무나하나 자 여러분 다같이 같이 봐보세요 사랑은 아무나하나 사랑은 아무나하나 사랑은 아무나하나 사랑은 아무나하나 누군이라도 마주쳐야 돼 한만의 기쁨도 위대한의 아픔도도 사랑은 아무나하나 사랑은 아무나 어느 세월에 너와는 아무나 너와는 아무나 저 말할지 자 사랑은 아무나 사랑은 아무나하나 사랑은 아무나 얼마나하나 쉽다 나의 인간 사랑은 아무나 사랑은 아무나 사랑은 아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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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하나 이 기쁨이 이 기쁨이 만나면 아무나 만나고 만나도 느끼질 못하나 사랑은 아무나 그리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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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돈 한 푼도 안받고 왔 김에애근근 의장님 돈이 있으니까 오늘 봄바퀴로 틀린거 아냐아냐아냐 안동류에서 한번 돌아 자 메들리 한번만 해주세요 메들리가 저기죠 왜냐면 시간이 지금 너무 빨리 진행이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잘 써먹고 있는데 힙안고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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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힙고장 힙합세순이 노래 재미없어도 박수 많이 쳐줘야 돼요 아시죠? 영랑아 다니면서 마이크를 놓여도 되죠 그리 알았어 갈게요 그냥 갈게요 18세 순위 하나 하고 그냥 말지 안돼 안돼 지금 여기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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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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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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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비 준다고 하더니 딴 데서 노래 부르고 백만 원 주니까 저 형이 나 그럼 차비 안 줘도 되겠다 그러더니 아 더러워 진짜 형이라고 부르지 말아봐 내가 네 돈을 받아 먹느니 가져가라 야 여러분이 김영남 씨에게로 고생하다가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김영남 씨 무대에 이어서 우리